고급하세요!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기본 중에 기본인 테이커이 심화 과정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직도 테이커이를 똑바로 못 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정리 잘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테이커이를 우리가 잘 뽑기 위해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테이커에이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로 직선과 수직과 평행이 한 번에 다 같이 3위일체로 한 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직선인지 수직인지 평행인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실을 잘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테이커이 뽑을 때 직선 구간은 우리가 손이 오른발까지 똑바로 천천히 똑바로 나오는 구간 우리가 드라이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탠스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테이커의 직선 구간은 길어진다 그리고 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테이커의 직선 구간은 짧아진다 이 부분 정도는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직선 구간 오른발까지 또 바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수직 손목을 위로 꺾는 이 코킹이라고 하죠 이 느낌과 명치를 이제 회전 직선, 수직, 회전 이 세 가지 동작을 처음에 구분 동작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연습을 하게 되면 천천히 직선, 수직, 평행 그럼 테이커의가 올바른 테이커의가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난 똑바로 빼야지 똑바로 빼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갈피를 못 잡고 내가 기준점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직선, 수직, 평행 구간을 천천히 직선도 하면서 수직도 하면서 평행으로 도는 이 테이커 연습을 정말 여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하프스윙도 가고 탑스윙도 가고 다운스윙도 가고 팔로우, 피니쉬까지 골프는 2초 안에 연결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탑만 좋아진다고 해서 공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다운스윙만 잘한다고 해서 잘 맞는 것도 아니고 테이커의 시작부터 잘못되면 내가 스윙은 점점 산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테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, 수직, 평행 이 느낌을 계속 집에서 밥 먹듯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눈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자연스러운 테이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다른 영상에도 보면은 쟁반 바치라는 말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쟁반 바치는 걸 레슨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시는 게 오케이 나는 유튜브에서 쟁반 바치라고 했으니까 쟁반 처음부터 쟁반을 이렇게 바쳐버리면 내가 이 밑에 구간 빌드업 하는 이 구간을 다 무시한 채로 쟁반 이거는 골프가 아니고 그냥 돌려버린 거죠 손목을 손목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우리는 기본기를 무시한 채로 이 탑 모션에만 쟁반 바치고 오케이 난 쟁반 잘 바쳤네 왜 잘 바쳤는데 안 맞지? 이렇게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테이커이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이커이를 잘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양궁 쏘듯이 그리고 새총 당기듯이 이 리듬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백스윙을 뽑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0의 스피드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다고 하면 테이커이는 1, 2, 3 이 스피드로 우리가 리듬감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양궁 새총도 똑같죠 조준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빠르게 빼버리면 이 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테이커이 할 때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리듬을 지키면서 올리셔야 흔들리지 않고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테이커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어떻죠? 굉장히 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커이 때도 천천히 출발하지 못하고 시작! 탁! 이런 리듬감! 아니면 잘 오다가 탁! 빨라지는 어느 한 구간에 급격하게 가속이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이런 타점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지금 스윙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서 리듬감을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결해 보면서 연습을 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클럽 길이에 따른 스탠스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손이 오른발까지 직선과 수직과 평행을 같이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공을 칠 때는 리듬감을 절대 이 연습하신 거를 급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, 수직, 평행, 스윙, 천천히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올바르게 연습하시면서 골프하세요 구독자님들은 이제 어디가서든 테이커이 잘 배웠다는 소리 꼭 들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골프하세요 네 일교차가 많이 심해져서 여러분들 감기 유의하시고 또 골프 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세오프로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골프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